나 유수열이에요. 아니 제가 뭐 승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? 다 이 우리 조직의 어떤 클린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애쓰는 거지? 우리나라 경찰들 다들 실적에만 목매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. 짜잔! 야 진짜 무서워! 이 썩어빠진 쓰레기들 처단하러 오고 이 시대의 마지막 기업이다. 좋아요. 사랑, 이 심장이 내 맘대로 되니?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. 아니면 지금 이 상황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거 나 핫 잡으세요. 너 이 새끼! 너 뚜비야! 너! 참고로 하면 굉장히 뜨겁거든! 나는 더 뜨겁거든! 나 이거 죽는다! 나는 더 놀고 볼 싶은데! 이 옆에 나이까. 너긴 뭐야 겁나 히어로지. 너긴 뭐야 겁나 히어로지. 난 더 Matte guy! 이거 죽 neat! 나야